내가 말이야, 이제 보니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. 너같이 돈 많은 놈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. 지금, 최현민 씨! 너같이 돈 많은 놈들이 정의의 탈을 쓴 걸 보고 있으면 나같은 거지들은 이 심보가 뒤틀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똑같은 이름을 쓰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나와 당신은 다르다는 게! 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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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사업 발생, 김치리 옹자에게 접근 중. 어떻게 된 거야. 어떻게 된 거야. 감사합니다.